미션과 선교회 25호 차량 기증식이 부천 내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내동교회는 중고차를 매각하는 대신 비전교회 무상으로 차량을 기증하는 운동을 펼쳐온 미션과 선교회를 통해 교회 승합차를 기증했습니다. 내부 수리를 거쳐 기증된 차량은 미션과 선교회를 통해 힐로디 교회에 전달됐습니다. 힐로디 교회 남호성 목사는 교회 차량이 생겨 종교인 수련회 등 다양한 사육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